여러분의 사주를 보다 보면 토의 중요성을 항상 간과를 해요 사주를 간단히 잘 보려면 토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해요 목 있고 화가 있고 금이 있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토는 이런 것들이 과할 때나 많을 때나 적을 때 조절을 해줘요 조절 좋든 싫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사주를 보게 되면 토만 있잖아 깝깝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종격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나는 그런 말들에 대한 용어를 되게 싫어해요 사실은 뭉뚱거려서 종격이다 그다음보다는 할 말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냥 무조건 보는 거야 미월 미월은 어떻게 돼요? 열매를 익혀야 된다 미월은 뭐예요? 대지가 막 열기가 막 뻗치지 여기가 뭘 성장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여기다 화기가 태양빛이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익혀야 여기 있는 열매들을 익혀야 된단 말이에요 익혀야 되는데 토가 지나쳐버리면 흡수를 다 해버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매광이라고 들어봤지 매광? 매광, 매금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목이 있어야 돼요 목이 네 맞아요 골목이 많네요 엄청 귀하겠지? 그럼 얘 자체는 목을 지금 다 토로 묻어버린 상태지 이해가요? 토가 다 토잖아 자 네 머리에 그러잖아도 돼지가 뜨겁고 뜨겁고 덥하고 덥고 이렇게 토가 엄청 여기 많아봐 이 나무가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못 자란단 말이야 햇빛도 안 들어오고 못 들어온단 말이야 근데 여기 목이 있어 그럴 때 여기서 판단하는 거야 얘가 공부를 잘했다 그러면 뭐야 이것을 잘 쓴 거겠지 관을 잘 쓴 거겠지 여기 을계무 이렇게 딱 보면 돼 그러니까 이거 애우니까 이제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안 애워야 돼 여기도 을목이 있고 그러면 얘가 공부를 엄청 잘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잘해서 음향의 법칙에 의해서 부모가 잘 살았겠어 못 살았겠어 얘가 공부를 잘했다면 부모가 못 사는 거지 얘가 이 상태에서 목이 다 죽었는데 아버지도 죽고 다 죽었는데 공부를 잘했다 그러면 얘 관이 좋은 거 아니야 아니 이 상태에서 목이 다 죽을 때 이렇게 죽었는데 공부 잘하고 학교 잘 갔다 그럼 이걸 잘 썼었던 거 아니야 그럼 부모는 할 것도 없는 거지 수도 죽고 하니까 잘했다면서 공부를 잘했다면서 그렇지 근데 공부를 못해서 얘를 유학을 하고 한국에서 공부를 못하니까 유학도 보내고 막 그랬어 그럼 얘가 이걸 못 쓴 거지 그럼 이 사람이 이걸 뭘로 썼겠어 아버지 능력으로 쓴 거지 이게 아버지가 이게 아버지가 무슨 말이야 공장 계수가 아버지잖아 안 보이죠 계수가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아버지의 식사 능력과 재주 이런 게 잘 써먹은 거야 그럼 얘는 바보가 된 거지 이렇게 반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토가 많을 때 이 토가 많을 때 목이 상당히 필요한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이 아버지는 또 뭐가 아버지 재산이 주가 뭐가 돼 있겠어 부동산이겠지 그렇지 이 수기가 지금 미월이니까 마르지 않으면 여기 금이 필요하겠지 금이 들었단 말이에요 안 보이지 무경병 무경병이 들어갑니다 사화 속에는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4월에는 무경병 예우지 말고 4월에는 안에서 열매를 처음 열매가 익어가는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애우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공부가 부동산에 있단 말이에요 돈을 부동산을 딱 해가지고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아버지가 잘했으면 아버지는 안 되는 거야 못했으니까 유학을 보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여기서 어떻게든지 자식의 관을 세워주려고 만들려고 했었지 자기 신이 노력해서 그러면은 아버지 재산은 부동산이 많겠구나 현금도 많지 이 정도니까 현금도 많고 현금을 부동산화 시킨 게 많은 거야 이 사람은 그럼 이 사람은 식상을 썼어 먹을 썼어 제조 유통은 아니란 말이에요 제조란 말이에요 완전히 자기가 만들어서 아까 봤을 때 반제품 만들어서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여기 여러 군데 있잖아 그래서 지금 또 그 얘기도 해줄라고 해요 자 아버지 있다 아버지 있다 그지? 어떤 게 아버지인지 모르잖아 아까는 이쪽으로 이쪽으로 그러니까 개수가 아버지야 일단 누가 이게 아버지인지 어쨌든 개수가 아버지인데 이게 아버지인지 아닌 이게 아버지인지 아닌 두 번째 치자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질문에서 이게 아버지라면 고모둘자 고모삼촌 여기서 고모삼촌도 나오는 거야 그럼 여기 이 사람 삼촌도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란 말이야 고모는 여기는 안 됐지 왜요? 을목이 마르잖아 하나는 조기에 돌아가시거나 먼 사람이 있는 거야 고모도 있고 이 사람의 할머니는 또 어떻겠어? 할머니 여기 있단 말이야 할머니가 또 이 아버지 삼촌 고모를 위해서 고생했겠어? 안 했겠어? 늦게까지 고생하단 말이야 금생수 했단 말이야 금생수 그래서 언제까지 뜨끈하게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했단 말이야 이 재산은 지켜지는 재산 안 지켜지는 재산? 지켜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토가 이렇게 많을 때 이걸 지장관을 다 보란 말이야 한나씩 그러니까 여기서 필요한 글자만 보는 거야 미월이니까 덥지예요 덥고 말라있지 돼지가 그러면 이 나무가 사르려면 수가 있나 없나 수만 보는 거야 개수 개수가 보지 그럼 개수가 마르지 않라면 금이 있었나말이야 여러분이 사주를 어렵게 보지 말고 목을 기준으로 항상 봐 사주에 목을 기준으로 화가 있고 수가 있고 금이 있고 토를 마지막으로 얘기한 거야 이거의 기준선이 항상 토라고 말했잖아 항상 조절 과하면 조절하고 부족하면 얘가 아까 봐 토 얘기 좀 부족하는데 여기서 튀어나오잖아 네 알겠습니다 부족하니까 튀어나오는 거야 지금 갖고 있는 거야 얘는 그런데 이게 뭐여 그다시 표시는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걸 무시하면 안 되는 거야 항상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잘 활용해서 풍부하게 써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